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에서요 테이블에 취업 추천 테이블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순번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구요 기본 키로 지정하고 순번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 값에 가셔서 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추천 일자 필드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 값에 오셔서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는 함수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dat 가로 열고 닫고 하셔서 데이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취업 추천 테이블 작성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구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필드 크기를 8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에서 예로 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되어 있네요 학번 필드 예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설정해 주시구요 다음은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전화번호 필드에는 다음과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요 전화번호 필드는 010-라고 되어 있는데 010은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큰 덤표 문 꺼서 0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하이픈 010 입력하신 다음에 010은 문자열이고 8자리 숫자인데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필수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8자리 숫자를 0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빼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이픈 두 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빼기 기호 입력하신 거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조금 전에 입력한 하이픈 기호는 기호도 함께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세미콜론 하시고 저장하겠다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시 한번 세미콜 하신 다음에 자료 입력 시 화면에서 샵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구요 이메일 주소 필드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 클릭하신 다음 화면이 지금 확대를 시켜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시구요 라이크 그 다음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별표를 앞뒤에 묶어서 사이에 골뱅이 기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구요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졸업 예정자 테이블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필드 크기를 8로 설정하셨기 때문에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죠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추천 테이블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취업 추천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해서요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 행원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졸업 예정자 테이블에 학번 필드 더블 클릭 그 다음 이름 필드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필드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것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오셔서요 필드에는 학번이 저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필드가 학번이 저장된다 라고 하면 바운드 열은 1이 되구요 조금 전에 가져오신 열은 두 개죠 학번이랑 이름 필드가 두 개니까 학번하고 이름이니까 두 개 필드 그 다음 열 너비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시면 목록 너비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너비를 3으로 하실 거구요 열 너비에 오셔서 현재는 학번은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세미콜론 3이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구요 목록값만 허용해서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값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회 속성 설정하는 작업 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현재 취업 추천 테이블이 있구요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취업 추천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신 다음에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 유지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구요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인데요 채용회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회사명 컨트롤 선택하시구요 속성 시트에서요 데이터의 컨트롤 운번을 회사명을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XT 인사 담당자 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운번에 오셔서 인사 담당자 명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 오셔서 폼 바닥글에 현재 TXT 회사 수가 언바운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컨트롤 운번에다가 전체 회사 수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컨트롤 운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구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개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왼쪽 본문에 있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모두 선택할 거라서 왼쪽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셔가고 본문에 입력된 모든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특수 효과를 오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효과를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오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는 세문항 작성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용회사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그 다음 TXT 채용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보셨을 때 세번째 TXT 채용구분이라고 했구요 TXT 채용구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을 하나 만들 건데요 현재 선택한 컨트롤 상자에 필드의 값이 다음 값과 같다면 어떤 값이냐면 계약직이라는 값입니다 현재 선택한 채용구분이 계약직이라면 계약직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 계약직이라면 배경색깔을 배경색깔을 지난 바다색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바다색 3 바다색에서 움직이셔서요 색상명을 확인해 보시는데 지난 바다색 3 찾으셨으면 클릭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채용회사 포맥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CMD 보고서를 단추를 클릭하면요 채용회사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 상자로 여는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 한번 하시구요 저희는 매크로 하나를 만들 건데요 보고서를 열 겁니다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에 오셔서 채용회사라고 선택할 거구요 인쇄 미리 보기라고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구요 기본이 아니라 대화 상자로 수정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채용구분 필드의 값이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구분이 값이 같습니까 정규직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이라고 채용구분이 정규직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출력이라고 저장합니다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매크로 닫으신 다음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CMD 보고서의 명령 단추에 이번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출력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채용회사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채용구분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정렬을 추가해서요 회사명을 선택하시구요 내림차순이네요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리끌 컨트롤에 페이지 머리끌 컨트롤에 컨트롤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채용구분 머리끌로 채용구분 머리끌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경계라인을 살짝 드래그 하셔서 너비를 만들어 주시구요 위쪽에 채용회사 분류라는 제목이 표시가 되구요 그 다음 언바운드 되어 있는 곳에 채용구분이 있다가 입력하실 거구요 그 다음 순번 회사명 인사 담당자명은 페이지 머리끌에 있는 순번부터 전화번호 해당된 레이블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채용구분 머리끌로 드래그 하십니다 적당하게 높이 조절 하셔서 설정해 주시구요 그 다음 채용구분 머리끌에 페이지 머리끌의 컨트롤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채용구분 머리끌로 이동하구요 채용구분 머리끌 영역에 대해서요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용구분 머리끌에 txt 채용구분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구요 표시 예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클릭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채용구분 이라는 텍스트 채용구분 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구요 연결하겠습니다 m% 근데 채용구분 다음에 대가로가 들어있어야 되네요 그럼 안쪽에 대가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채용구분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채용구분 다시 한번 m% 연산자 그 다음에 채용구분 다음에요 채용구분을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대가로를 닫구요 대가로 닫고 다시 대가로를 열 겁니다 대가로를 열 건데 대가로 여시고 그 다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구요 카운트 다음에 함수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개라고 입력하시고 대가로 닫구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3번에 채용구분 머리글에 txt 채용구분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번째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시구요 속성 시트에 데이터에 오셔서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언번에다가 등호 1, 1부터 시작을 하구요 순번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려면 누적 합계 그룹을 선택하면 1, 2, 3, 4, 1, 2, 3, 4 라고 누적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요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날짜를 선택하시구요 현재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데이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형식에 오셔서 형식 탭에 형식은 보통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서 보통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구요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채용 회사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 주시구요 다음은 두번째 채용 회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닫기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이벤트에 갔을 때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작성기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오 메시지 상자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띄우구요 메시지 상자에서 저희는 값을 입력받을 겁니다 입력받을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 거구요 A라는 변수는 내가 메시지 상자 띄웠을 때 얘 를 눌렀을 때 얘 라는 값을 기억하거나 아니오를 눌렀을 때 아니오라는 값을 기억할 변수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구요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혹시나 종료하겠습니까 뭔가 글자가 좀 오류 같아서요 VB Yes, No 라고 입력하시구요 VB Yes, No 라고 Yes 아니면 No를 선택하시게 하시구요 그 다음 타이틀에 폼 종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종료 제가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지 않고 엔터를 눌러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요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요 폼을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Yes를 선택했다면 VB Yes라면 그 Yes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기억이 되어 있다면 A가 VB Yes입니까 그렇다면 두 커맨드 우리는 닫겠습니다 클로즈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앱 폼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폼의 이름은 채용회사라는 폼입니다 라고 채용회사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세이브 없이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프롬푸드 표시하지 않고 저장 여부 묻지 않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Save Yes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If 구문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서 폼을 입력하는 걸 확대하지 않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에서 Yes나 No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값을 기억을 할 거구요 그 값이 Yes라면 저희는 폼을 닫을 거예요 채용회사 폼을 닫을 거구요 그냥 프롬푸트 뭐 저장할까요 메시지 띄우지 않구요 그냥 바로 저장을 하고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채용회사 폼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현재 작업한 이벤트 연결하신 작업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구요 첫 번째 문제는 채용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채용회사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는 회사명을 가져올 거구요 그 다음 인사 담당자 명을 가져올 거구요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채용회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채용구분이 어 그럼 채용구분 필드도 필요하네요 화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실 거구요 채용구분에 오셔서 계약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계약직이라는 조건에 해당한 회사의 정보를 조회하는 계약직 회사라고 커리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계약직 회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회사명을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정렬해서 오름차순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전체 레코드가 20개구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구요 다시 한번 두번째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채용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구요 음 그 다음 필요한 필드를 먼저 배치를 하고 나서 다음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 그 다음에 채용구분 임사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까지 가져왔습니다 채용회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매개의 변수를 입력된 주소를 주소라는 필드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거구요 매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받겠다 하면 대가로 안에다가 문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검색할 주소 일부를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매개의 변수를 입력된 주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아니라 포함이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와도 현재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뒤에다가도 n% 연산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만능문자 별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의 변수에 입력된 주소를 포함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한다 그럼 테이블 만들기 하시구요 테이블의 이름을 경기도 업체라고 입력합니다 실행한 다음에 경기도 업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게끔 하시면 되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작업한 내용을 우리는 커리를 저장하실 건데요 이 커리 이름은 기업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실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하시구요 검색할 주소 일부를 경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총 6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 왼쪽에 보시면 경기도 업체가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구요 더블 클릭하시면 회사명부터 주소까지 주소가 경기도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돼서 테이블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되셨다면 경기대 업체의 탭을 닫으시구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기업 조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구요 채용 회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취업 추천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회사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회사명 가져올 거구요 채용 구분별 채용 구분 가져오실 거구요 추천 인원수는 학번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필드 조회하는 회사별 인원수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미리 저장하신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회사별 인원수라고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저장해 놓으시구요 아래쪽에 채용회사 취업 추천 테이블 가져오셨구요 학번필드에 대해서 학번필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되 크로스텝 커리죠 크로스텝 선택하시고 회사명을 행으로 하실 거구요 채용 구분을 열로 하실 거구요 학번을 값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값을 표시할 건데요 학번필드를 이용하여 계산하되 빈셀에는 별표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값을 표시하는 학번필드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IF 이즈널입니까 이즈널 조건은 카운트를 해요 학번필드에 값을 카운트를 했을 때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이즈널 공백입니까 라고 가로 닫으시구요 그렇다면 저희는 별표로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 하셨던 카운트함수를 통해서 학번필드에 값을 세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요약에 오셔서 지금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셨잖아요 식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결과를 살짝 보시면요 회사명, 계약직, 정규직 표시가 됐구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비어있는 없었던 부분에는 별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닥 커리 회사별 인원수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필요한 필드는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가져옵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이라는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졸업생을 조회하는 서울 거주 학생 커리로 작성하래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서울 거주 학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주소의 필드의 값이 서울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가져온 필드에는 주소가 없네요 그럼 주소 하나를 가져오는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구요 조건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조건은 서울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 작성하시구요 서울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만능문자 입력해 주십니다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학번은 오름차순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표시가 되구요 전체 레코드 수가 10개구요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하셨던 커리 결과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졸업 예정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이름과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옵니다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 전화번호 변경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클릭하실 거구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은 전화번호 변경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조건은 조건은 이름에서 조건을 받습니다 조건에다가 이름에다가 조건은 조건은 이름을 매개 변수에 입력받아 이용하시오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구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이름을 입력 받았어요 어떤 걸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요 업데이트는 전화번호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이용하시오 전화번호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전화번호도 입력을 받습니다 매개 변수로 변경할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구요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전화번호 바꿔주세요 라고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셨구요 실행을 한번 클릭하시면 변경할 전화번호 입력하래요 010-1234-1234 라고 입력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이주람에 대해서 라고 이주람 입력하시구요 이름은 이주람이구요 전화번호는 010-1234-1234 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하나의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예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 저희 졸업 예정자 현재 작업한 커리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졸업 예정자 테이블을 클릭하셔서 이주람을 찾아보시구요 전화번호에 010-1234-1234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된 내용 열 너비 조절한 거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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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